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법은 잘 하죠? 전체에 임대차만 지금 남아있는데 임대차하고 특별법 문제 좀 풀어 드릴게요. 가기 전에 거기 294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문제집 말하는 거에요? 이 문제집. 294페이지 오면 환매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잠깐 와 보실래요? 원래 환매가 작년에 하고 33회 때 하고 34회 때 연타로 두 번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원래 매매에서는 작년에 담보 책임이 하나 나오고 환매가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계약금이 작년에 셨어요. 그 전에 나왔고. 여기에 그래서 환매가 원래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교재는 194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여기 환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오시면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올해 또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는 좀 있어요. 이 환매하고 우리 앞에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예약 완결권도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이 문제 두 개를. 근데 간혹 헷갈려요. 이 두 개가. 원래 이 환매는 원래는 매매는 아닙니다. 원래 매매는 아니고 담보예요.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환매였거든요. 실제는 또 많이 안 써요. 이 환매를.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면 환매 배우지 않나요? 환매등기, 환매등기 그러는데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의리란 사람에게 매매를 한다고요. 원래는 매매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매매를 가장한 채권담보지 이게. 그럼 매매를 해요. 원래는 이 집에다가 돈을 빌려와요. 이 친구가. 이렇게 1억을 빌려오면서 이 집에다가 저당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당을 잡아놓으면 지금 이 갑이란 사람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집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자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근데 이게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나중에 의뢰 입장에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실행해가지고 경낙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경낙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편법 아닌 편법 형태로 문제가 이게 변형이 된 건데 갑이 이 을이란 사람한테 이 집을 주는 거예요. 이 집을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매매대금을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3억짜리입니다. 근데 매매대금은 1억으로 잡아요. 예를 들면 1억으로. 1억으로 매가를 잡아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소유권을 을에게 넘어오죠. 그래서 사용수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1억을 가져온 걸 1억을 가지고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사오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환매 약속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5년이든 3년 있다가 이 친구가 1억을 주는 거예요. 1억을 지불하고 이 집이 다시 넘어오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활용된 게 이 환매예요. 근데 지금 환매를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세하고 관련돼 있고 또 이전되려면 등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환매를 잡는 것보다는 요즘은 저당이 더 편하잖아요. 저당권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태는. 그러면 나중에 5년 뒤에 환매를 실행할 때 사용이익은 줄 필요 없고 내 집을 사용했으니까 과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 1억에 대한 이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억을 줄 필요 없죠. 그냥 자기가 사온 1억 금액을 주는 거고 이 집을 돌려주면서 환매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환매권을 실행할 때는 이이자나 과실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만 매매 대금하고 계약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은 줘야 되겠죠. 이건요. 그래서 매매 대금과 비용은 지불하면 되는 거고 이이자와 사용 과실은 상기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거의 몰라요. 10명이 합격을 해도 이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갑하고 의뢰한 사람이 둘이 매매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이게 매매 계약이거든요. 이게 주된 계약이에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종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야? 환매 특약을 해요. 특약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되는 거고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달리하면 이건 재매매 예약 형태가 돼요. 재매매 형태라고 다시 사오는 형태.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등기를 하거든요. 그럼 의뢰한 사람은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가요? 화매 특약 등기를 한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화매 등기가 아니에요. 화매 등기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에 갑구에다가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그럼 2번에다가 의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고 원인은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는 거야. 끝났어. 이게 환매예요. 그럼 환매는 우리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지 환매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요. 그럼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의리 소유자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팔아버릴 수 있다고 환매 특약을 해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환매 특약을 할 때 5년을 했어. 했는데 5년 뒤에 와가지고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이걸 못해요.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집은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등기가 되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야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등기를 성립요건이라고 해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권리를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게 성립요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환매 특약 등기를 안 해도 환매는 성립이 된 겁니다. 둘이 약속을 했으니까. 특약을 하면. 등기가 안 되더라도. 등기는 안 됐는데 특약했죠. 그럼 성립은 되는 거야. 그럼 5년 뒤에 갑은 의리에게 팔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작인 대학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 이 환매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동시에 신청해라. 아니면 각하가 되기 때문에 등기법상에. 그래서 2-1로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환매 특약을 했습니다. 5년짜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고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이건 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환매 특약 등기는 거꾸로요. 바뀌어야 되겠죠. 사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고 등기 의무자가 을이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형태가. 그때 등기가 들어갈 때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환매 등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특약이 돼 있으면 성립이 된 거야. 대항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환매 등기는 성립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대항 등기라고 해요.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 그래서 얘는 대항요건이고 얘는 성립요건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경우도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임대차 등기 안 해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등기하면 어떻게 돼? 대항력이 생기지. 그래서 그건 대항 등기예요. 성립 등기가 아니라.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매매로 인한 거, 증여로 인한 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건 성립요건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성립요건인 경우도 있고 등기가 대항요건인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의 기능이 등기 처분요건이라고 해서 상속은 등기를 안 해도 되지만 이걸 팔아먹을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춰라 해가지고 처분요건이 나와요. 그래서 등기의 기능이 세 개예요. 하나가 성립요건, 처분요건, 대항요건이에요. 이건 대항요건이죠. 환매권은 대표적으로.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자기들끼리는 효력이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적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환매 계약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얘가 유효일 때 얘가 유효인 거지. 얘가 무효가 되면 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면 환매는 뭐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을 맺어야 되는 거야. 특약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 등기 있잖아요. 이걸 착각을 해야 동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등기를, 환매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안 해도 돼요. 대항 등기기 때문에. 그런데 환매 등기를 하고 싶어. 하고 싶다면 반드시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하세요 하고 동시에 하세요라고 등기법상에 기억이 잘 안 나요. 등기 몇 조인지는. 60 몇 조였던 것 같은데 57조인가? 각하 사유가 있을 거예요. 공시법에. 등기 각하 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돼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서 각하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환매 등기는 안 해도 되지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동시에 해라. 동시에 안 하면 각하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부기 등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환매 기간 내에 뭐라고 했어요?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다. 그래서 매매 형식을 따른 채권 담보예요. 채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단 환매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다라고 되어 있죠.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고. 이건 일신 전속권은 아닙니다. 일신이라고 하는 것. 일신 전속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신은 나 혼자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채권자 대입권 상속 양도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환매의 목적은 제한이 여기가 있냐 이거죠.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채권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팔았던 걸 사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팔았던 게 뭔지 모르지. 그렇죠.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동산을 팔 수도 있고 부동산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팔았던 걸 다시 사오는 거기 때문에 목적물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매튜약은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각하당합니다. 단 환매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대향등기예요. 대향등기이지 성립등기가 아닙니다. 환매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다. 누구에게? 제3자에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매매 대금하고요. 매수자가 부담한 매매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상계처리하는 거야. 아니, 둘이 주고 오는 거고 나머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기 써볼까요? 그냥 과실. 과실이라든지 또는 이자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지불해야 안 해요?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하고 비용에 대해서만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여기 과실이나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특이하게 있으면 따로 가겠지만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인데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이건 5년이고요. 최대가 5년인데 3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3년 했잖아요. 내가 3년 뒤에 돈이 생길 것 같아. 하고 환매 특약을 했어. 3년 뒤에 사오겠다고. 근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원래 5년이잖아. 2년 남았으니까 2년 더 연장하자. 이건 안 돼요. 한 번 정해져 버린 것은 더 이상 연장 자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5년을 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축이 되어 버립니다. 5년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연장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 ㄴ 번이 환매에서는 가장 많이 냈던 부분이에요. 환매 특약 등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등기는 대항 요건이라고 했죠.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얘는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해요.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공시법에서 부기 등기로 가는 것들 이런 건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는 환매 대금을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되는데 이때 현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환매 등기는 누구한테 신청해요? 현 소유자예요.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신청하죠?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냐가 법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걸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지금 가등기는 이런 거잖아요. 가비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등기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거야. 병으로 이렇게. 그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이 친구한테 해요? 얘한테 하는 거예요? 갑한테 하는 거지 얘한테 하면 안 돼요. 근데 환매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환매등기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신소유자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나중에 5년 뒤에 한 몇 권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가등기 설정 당시는 얘가 소유자죠. 지금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달라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공시법 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현재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환매등기 이후에는 제3자의 근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고 나대제 환매등기가 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관법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법정지상권 할 때에 관법지가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4개는 좀 애완 오시면 뒷걸음치다가 맞힐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던 것 같아? 환지, 환장하는 거. 환지, 환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 철거 약속을 하면 이 네 가지는 환매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반드시 체크해라고 했고 아마 마스터북에도 써져 있어요. 한 30군데 써져 있을 거예요. 어딘지를 못 찾아서 그러지. 그래서 환매권이 들어, 환매, 환지가 들어가면 이 단어가 나오면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관법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효과는 매수인, 환매 의무자는 목적물을 돌려주면 되고요.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당사자 사이 특약이 없으면 대금의 이자하고 동그라미, 목적물 과실은 뭐가 된다.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이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못 둬요. 당연히 환매 특약도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